자 A&C 관계자분들 죄송한데 장비 지급이라던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말섬 1섭이 가장 빠른 서버인데 왜 아직까지도 당신들이 하는 게 있습니까? 에? 만만으로 까놓고 얘기하고 우리 BJ들이 싹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랭킹 보상을 왜 아직까지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 지금 밥알이 목구녕으로 곱게 쳐 넘어가려고 점심 먹으러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장비 지급해주는 곳이 무엇이 갖다 어렵다고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아니 A&C 관계자분들 말섬 1섭부터 내 캐릭부터 빨리 장비 갖다 훑으라고 못하고 있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 그게 어려워? 말섬 1섭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서버인데 맞습니다 아니 쉐킹들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장비를 받아야 뭐 봉축도 바르고 할 거 아니야 아 여러분들 고객센터 전화 됩니까? 아 썩다 어? 아씨 아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엔시소프트 모바일 게임 고객센터입니다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린신고의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 그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고 시청자 가장 많고 가장 잘나가고 지금 메인 캐릭터 말섬 1서버에서 유튜브 라이브마 이제 또 게임하고 있는 그 유튜브 이문조 혹시 아십니까? 아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문조예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구독, 구독, 구독자 누르셨나요? 어떤 내용 확인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말섬 1서버에 지금 랭킹 1등인데 네네 장비를 안 준다 그 말이야 도대체가 에이치소프트가 도대체 하는게 뭐가 있다고 지금까지 장비를 하냐고 아니 말섬 1서버에 지금 1서버에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도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아 네 아니 장비 지급이 아직까지 안 돼버리는데 이거 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장비 하나 지급하는 게 무엇이 그렇다 어렵다고? 랭킹 1등 찍기 위해서 드상 먹고 장비하고 거래소 5만 충전석 사고 다 힘든데 지금 나도 아니 장비를 왜 직업을 도대체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가 시간이 몇인데 지금 전공 끝난 지가 언젠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서버 랭킹 이벤트 아직 보상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으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당 내용으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예 우선은 안내해드린 내용처럼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게 점검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순차적인데 말섬 1등이 말섬 1서버거든요 제가 네 네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1시 오전 30분인데 점검 끝난 지가 언젠데 예 1분이면 해결될 것인데 갔다가 그 안경잡이 씨한테 다이렉트로 좀 얘기해 가지고 장비 지급 좀 원활하게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급이 안 되는 거야 미쳐 불겄네 진짜 말씀 1섬인데 예 부탁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상담사님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해당 내용 전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사님한테 화낸 거 아니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게임사 NC 너무 좋아하는데 NC게임만 항상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랭킹 보상이 안 나오니까 네 예 저 간부분한테 지금 직결적으로 바로 좀 내용 좀 전달 좀 해갖고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해당 내용 따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후원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아니 CX 말섬 1섬인데 왜 장비 지급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야 순차적인데 CX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맛이 가버린다 지금 아 진짜 C 어 뭐야 어 C 잠깐만 화면 잠깐만잉 어 콘네로 죽어버렸다 뭐냐 어 콘네로 방금 죽었네요 와 오늘 어떻게 누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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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도 안 누웠네요 죽어버린다 BVP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어이 곤지씨 돈이 없으면 게임을 하지마 당신같은 뭐 거지 삑마리가 왔다 삑용사가 아니 뭔 돈을 AC게임을 하고 있어 저기 어디 그 메이플스토리나 무료게임 가갖고 그 점프 그냥 버섯이나 캐 정신 좀 차립시다 주제 파악하고 웬만하면은 적당히 갔다가 해야 되는데 외청 한번 하께요 에 Сергей 자 이번에 그 힙룬이랑 예 여러분들 어 지배룬 예 여러분들 이렇게 33%로 찍어가지고 같이 룬을 이제 같이 찹니다 전설룬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데 에 뭐야 삼장셋이야? 뭐야 삼장셋이야? 어? 아 ㅅㅂ 나 모르고 생존기 먹었다 아 생존기 모르겠다 노블렛 이 새끼 뭔데 이거 처음에 삼장셋을 때려가지고 오 땡큐 아 카메가 없네 아 카메가 없었는데 야 이 개XX 인딜인데 그냥 대충 붙어라 개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다 빵을 때려발라니까 개 애니놈의 새끼가 이게 건다리 갖다 치면 시XX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쳐 맞아 니 운명이니까 받아들여 이 시XX 땡팔 이렇게 조수로 알고 이거 어? 싸대맞으려구 아 참해가 없네 ㅈ같은거 아 시XX 여기 ㅈㄴ 아프라이 아 야 야 몸이 ㅈㄴ 아파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아 ㅅㅂ 어어어어어어 피조묵 채울게 가야 잠깐만잉 잠깐 거 있으나잉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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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어..어 내가 쉽지가 않아 어..저법이 아니야 어...이제 좀 싸워볼까 가야? 아... 뒤로 빠져버리네 왜 이렇게 칼질이 풀리는 거야 왜 이래? 틀린 틴가? 승리 끝난거 같은데 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야 가가 죽나 세졌는데 어 영비로 갖다가 혈원들 거 무기 안 맞추고 팔찌 맞춰쓰면 저 정도는 세져야지 야 너 좀 멋지다잉 어 리스펙한다 진짜 너잉 어 혈원들은 희귀무기 쓰고잉 본인은 갖다가 팔찌 두개 해가지고 영비로 갖다가 저기 만들어갖고잉 역시 왈력의 팔찌다 그런가 힘이 존나 세버리네 pearls 역시 북한 출신이가 그런가 어따 스펙타그레드분 음악찰기 어차구로 왈력의 팔찌가 지금 각 캐릭밖에 없을것같아 전선에 Sustain 미부 earthquake 스턴 녀석이 죽도 없는데 새끼야 여로 와 오우 잘가 여로 와 이 개이ㄱ 너 도망간다거나 도망해 가지냐 이 싸가ز ㅈ새끼야 어? 내가 청담동에 독사야 ㅅㅂ 니 본순과 갖다 못 도망가 물 빡 끓어 2개 죽여 내린 놈이 새끼가 깡피가 때리는데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거라 뭔 도망을 뒷걸음대로 존나게 하고있네 이 새끼가 따개비를 이 새끼야 일로와 인마 이 새끼야 뭐 건달한테 걸리면 그냥 뒤져야지 이 새끼야 그냥 돼? 도망에 가져 인마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성남동 독사한테 아직 안밀리니까 형 이따가 혹시나 밀리면 지워줘 어? 이즈능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정신식사하시고 하세요 아이고 우리 진우님 아이고 식사값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 형이랑 맛있는거 먹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우 고맙다 어 씨 야 삼식이 이 ㅅ놈 누구야 처음 온 놈인데 저게 드슬인데요 어? 요정이야? 어어어어 형 가야겠다 마침내 물나기 떨었는데 잘 됐구만 야 야 저편에 드슬이 몇명이야 형 전투스톤 차 잠시만요 예 건달 크로스 한번 하겠습니다 건달 크로스 렛츠고 이럴때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돼 쟤네가 9층에 있잖아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 내려야돼 주무서로 소비시키는다 그 말이야 6층으로 렛츠고 렛츠고 야 7층 갑시다 아 지훈이 형의 경험치가 24%네 랩업이 와 존나맞다 말하자마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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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치기들 얼치기들 왔네 형 빨리와 빨리와 폭증가갖고 한 명 담궜잘라니까 하자 씨 한새끼 씨 담궜이란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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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 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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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귀덜 높였어 오 응 아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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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죄해들어 밑으로 아 진짜 왔어 그렇지 당군 우리가 반항이야 우리가 아툰이야 렌즈야 일어나봐 X됐다 CX 제대로 추가된다 우리 형 우측으로 찍어 다니냐 구석에 숨어있는 쥐새끼 하나 잡아야 된다 무리하지 않을게요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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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니어 위로가 위로가 흩어져 한마디로 살아야 되니까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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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X 나의 동료를 가 선금덩에 도망가요 1. 1. 2. 2. 만들기 2. 마음 피어 이거 제일 시작끼들아 ㅋㅋㅋㅋㅋ 안으로 들어가 공성 해버려 그치 끔ool 아... 아... 이렇다 제발 형 참새해 누군데? 늪대왕 나는 뭐하던데? 어 시발 죽었어? 야 2대1에 올라와 올라와 늪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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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늪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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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창턴 뒤져 늪대왕 늪대왕 다행 자 킹으로 킹으로 나가자 피삼 채우고잉 킹씨 턴 스마트 . . . . . 아 베르 널 사랑한단 그 말을 내가 먼저 하고 말거야 도라치 도라치 연태까지 좋아 턴 가라 가 이 신기해 저 설탄이 장난이냐 두 무릎 땅바다에 공손히 붙여놓고 물 밖 끓어 베르 왕 다이 날라 지금 날라 늑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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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너 어 아 씨바 아 입구 싸움 안되겠다 베르 왕이 씨 는 존나주네 어 와 진짜 족밥이다 잊고 싸움 씨바 뮌 받고 게임 해버리 왔습니다 여기 왔어 형이 그걸로 가면 뮌을 못 드립니다 야 존나 많이 안타지 아래 타메니 아래 타메니 아래 타메니 아래 타메니 아래 타메니 아래 타메니 지훈이 형 타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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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자 집중하고 자 추메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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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추메니 넣었어요 안주어요 태자리 무좀 챙겨줘 추메니 배로했나 일단 넣었어요 일단 넣었어요 아 씨바 아 또 베르 왕 베르 왕 아래 벗상 아래 벗상 베르 왕 베르 왕 턴 베르 왕 턴 중 그렇지 자 자왕 몰게요 자왕 자왕 원조기 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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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바로바라달라 바로바라달라 자 자왕 다잉 자 콕 자 콘드 눅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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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더 왔습니다 저 민어 한번 더 주고 배려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눅떼 다잉 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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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르 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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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y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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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도로 송몰 20대 실패해 저 소신은.. 다시 한 번 더 했어 진짜 족밥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